오리지트 유치원 오리지트 유치원 친구들 안녕 안녕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잠 잘 자고 일찍 일어나서 밥도 맛있게 먹었나요? 맛있게 먹고 치카치카 양치질까지 했다고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최고 햄팡아 안녕 안녕 햄팡이 왔어요 햄팡이 왔어요 근데 햄팡아 손에 쿠키가 뭐야? 뭐지? 안녕 marine 햄팡 햄팡 빨간 풍선 주일ATION 파란 풍선 주일 decimal 노란풍선 주세요 아? 그건 없는데? 아 여기서 골라야죠 알겠어 알겠어 다시 다시 빨간 풍선 줄까 파란 풍선 줄까 힘쎈니 파란 풍선 주세요 여기요 고맙습니다 뱀팡아 근데 오늘 갑자기 웬 풍선이야? 이 풍선에 물을 담아서 물풍선 만들려고요 물풍선 던지고 놀면 진짜 재밌거든요 아 물풍선 재밌는 놀이가 진짜 많지 네 맞아요 좋아 그럼 우리 이따가 풍선 많이 준비해서 다다 나나 차차랑 신나게 물풍선 놀이 해볼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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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럼 그 전에 뱀팡이 풍선 잠깐 힘쎈니 주고 네 자 우리 풍선은 잠깐 내려놓고 우리 모두 씩씩하게 체조 준비 자 오늘도 힘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화이 화이 힘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힘으로 솟아라 예헤 좋아요 친구들 자 오늘도 씩씩하게 힘쎈니 정도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컷! 컷! 옆으로도 힘차게 차고 옆으로도 차고 컷! 컷! 옆으로도 컷! 한 번 더 컷! 자! 힘차게 얘들아 다같이 더 씩씩하게 하는거야 알았지? 더 씩씩하게 출발 반대로 한 둘 셋 딱 옆으로도 힘차게 차고 더 세게 차고 이 옆으로도 한 번 더 힘쌤 힘쌤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씩씩하게 힘센 체조하는 모습을 힘쌤과 헴팡이에게 사랑하고 싶다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어디? 바로바로 여기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좋아요 친구들 그럼 우리 오늘도 우리 집 유치원에서 한 번 신나고 재밌게 놀아볼까요? 네 힘쌤에 출발 재미있는 동화가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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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놀이가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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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덕이 함께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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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 놀이가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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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이를 소개합니다 와 그게 뭐야 강아지 인형이네 네 어제 엄마가 선물 넣어주셨는데 팡팡이가 바둑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랬구나 정말 귀엽다 바둑아 안녕 힝쨈 방금 바둑이가 퐁퐁 하고 대답한 것 같아요 바둑이가 대답을 했다고? 어? 이번엔 고양이 오는 소리? 이것도 바둑이가 된 소린가? 아 잠깐만 힝쨈 생각엔 바둑이가 낸 소리가 아니라 저기 동화책에서 나는 소린 것 같아 잠깐만 동화책에서요? 사실 오늘 힝쨈이 읽어줄 동화에 개랑 고양이가 나오거든 아 그렇구나 개랑 고양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글쎄 그럼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우리 얼른 만나러 가볼까? 네 좋아 자 다함께 힘쌤이 들려주는 재밌는 동화 나와라 팡팡 자식이 없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개와 고양이를 자식처럼 예뻐하며 키웠어요 어느날 뭐 뭐 뭐라구요? 감사의 선물로 소원을 들어드리는 구슬을 드릴게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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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 요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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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술구슬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생긴 건지 구경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마음씨 착한 할머니는 요술구슬을 꺼내 보여줬죠. 욕심쟁이 할머니는 다른 구슬과 몰래 바꿔치기를 했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욕심쟁이 할머니가 구슬을 가지고 떠나자. 의리의리했던 집은 다시 낡은 집으로 변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시 가난해졌죠. 아휴 속상하다옹. 우리가 구슬을 다시 찾아오자. 개와 고양이는 강 건너 욕심쟁이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지금부터 요술구슬을 찾는다옹. 쉴쉐이. 쥐들의 도움으로 구슬을 찾아냈어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 다시 갖다 드리자옹. 그래그래. 집에 돌아가려면 다시 강을 건너야 했어요. 구슬을 들고 어떻게 강을 건너냐옹. 네가 구슬을 입에 물고 내 등에 엎여. 개는 고양이를 업고 열심히 헤엄쳤죠. 고양이는 구슬이 떨어질라 꽉 물고 있었어요. 고양아 구슬 잘 물고 있지? 왜 대답이 없어. 고양아 구슬 잘 물고 있냐니까. 개가 자꾸 재촉하자 고양이는 참다 참다 말했어요. 잘 가지고 있다옹. 그 순간 고양이가 물고 있던 구슬이 강물로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다옹. 왜 자꾸 말을 시키냐옹. 대답이 없으니까 밀어버린 줄 알고 그랬지. 구슬을 물고 어떻게 대답하냐옹. 개는 화가 나서 집으로 갔어요. 고양이는 혹시나 싶어 구슬을 찾아다녔죠. 배가 고팠던 고양이는 물고기를 발견했어요. 먹으려는 순간 응? 구슬이다옹.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부자가 됐어요. 구슬을 다시 찾아준 고양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집 안에서 지내게 되었고 개는 집 밖으로 쫓겨나 마당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다행이다. 개랑 고양이가 잃어버린 황금 구슬을 되찾았어요. 그러게. 정말 다행이야. 덕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시 부자가 될 수 있었어. 그런데 흰쌤. 개랑 고양이 둘 다 열심히 구슬을 찾았는데 고양이만 예금을 받으니까 개가 조금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러게. 혹시 우리집 유치원 친구들이 동화 속 개였다면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요. 구슬이 잘 있는지 걱정돼서 물어본 건데 구슬을 잃어버려서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게. 김쌤도 속상할 것 같아. 햄팡아. 그럼 만약 햄팡이가 동화 속의 고양이라면 어떻게 있을 거야? 음. 만약 햄팡이가 고양이라면 할머니, 할아버지께 제가 도와줘서 구슬을 찾았다오. 이라고 말할 거예요. 우와. 우리 햄팡이 마음 정말 예쁜데? 아, 몰라. 좋아. 그럼 우리 이제 동화책도 읽었으니까 다다, 나나, 차차 만나서 신나게 놀러 가볼까? 아, 예. 햄팡이가 가져온 풍선으로 물풍선 놀이예요. 좋지. 자, 그럼 다 같이 신나는 놀이 나와라. 팡팡.